안녕하세요. 연우리영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알아보는 건데, 제가 전에 다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좀 뭐 연관성이 있어서, 테이크는 원래 취하다죠. 안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면 몸에 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하다 흡수하다의 뜻이고요. 생략돼 있는 게 안 나와요. 뒤에 다음에. 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죠. 그렇지만 문맥상 그게 눈이면 눈에 담다. 한눈에 살피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ir bodies for Christ's sake. 제기랄. 네, 개들 몸은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re not. 너 뭐가 문제예요? Their bodies taking nutrition. 영양분 기타를. 그들의 몸이, 그 다음에 당연히 안 쓰겠죠. 답은 인이고요. 인 들어가고. 몸은 그 몸 안으로, 당연히 안 쓰겠죠. 몸 안으로 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영양분 등을 흡수하지. lie through the goddamn seaweed. 해초라든가, 크랩, 개라든가, death in the ice. 얼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they got their pores open. 모공을 항상 열어놓고 있지, 그놈들은. 내내. that's their 천성인겨. for Christ's sake. see what I mean.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 he turned away the hell. GR, way around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홈유라세 파스쿤에서 나온 거죠. 그 작품인데, away, way around, 휙 돌려서, 버스 운전수가, 아, 택시 운전수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택시는 이렇게 앞관과 뒷칸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휙 돌려서, 다시 룩앤미나를 쳐다보다는 거죠. 휙 돌려서 이런 거죠. 확, way는 한참 돌렸다는 것을 강조한 건, 지랄, 지랄을 확 돌려서 이런 거죠. oh, 라고 나는 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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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한 거죠. I let it go, let it drop, 그만하기로 했다. I was afraid he was gonna crack, 마약 크랙도 있지만, 크랙업, 완전히 박살낸, 금각이 하는 거예요. 지랄 택시를 뭔가, 또는 뭔가를 박살낼 것 같았다. beside, 그 외에도, he was such a touch guy. 예, 그는, touch guy, touch guy, 건드리면 터질 듯한 녀석이어서, it wasn't any project discussing anything with him. 그와 얘기를, 논의를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이게 뭐,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would you care to stop up, 여기 세워서요, have a drink with me somewhere, 어디서 한잔하시요, 라고 많은 말한 거죠. 택시 운장하고 또, 얘가 학교 짤려갖고, 좀 뭐, 집으로, 집 근처의 호텔에 와 있는데, 누구하고 한잔하고 싶은 거죠. drink, he asked the motion to a bar, bar를 가리키면서 물어본 거죠. 한잔하시오. she shook her head,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 she's trying to take her business around. 기이한 그런 주변 환경을, 지금 당연히 그녀의 눈 안에 담은 거죠. 눈 안에, 한눈에 살피고, 눈 안에 담고자 했다, 이런 거죠. 여기도 in을 쓰는 거예요. who is this man, 이 남자는 누굴까? what does he do, 여기서 뭐하는 사람일까? he, her host, 초청한 사람은, 그를 불러들이는 주인공은, we're starting her now, 이제 그녀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with him, with his fingers, 손가락은 stiff, 삼각형 모양으로, his chin이죠. 턱 아래에 뾰족하게 손가락이 올라와 있었다. I issue a my client, but when to be a job list, I live to you, 당신을 live to you ASB죠. silver head devil, 은머리의 은머리의 마녀, 은머리의 악마, 마녀라고 한 거 알고 있어요. I have a few choice names for him as well. 초이스는 우리가 초이스 커피, 그럴 땐 초이스라는 건 정선한, 좋은 거고, 이것은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욕하는, 공격적인 그런, 아유, 나도 몇 개 공격적인 그런 이름은 갖고 있어요, 자식, 나만 뭐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a, b, 공통으로 들어갈 건 다 했고요. 쭉 내려가죠. christ shake, for, for christ shake 이렇게 쓰이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what's the, what's the, what's the, what's the, what's the, the가, 어, 로 됐다가 왔어, 적을 때도 왔어, you는 야, 야, you, 야 이렇게 된 거죠. way the long, way the hell, the hell을 빼고 빠르게 왔으면 되고, 확 한참 돌려와갖고, 크랭크업은 자동차, 비행기를 부숴버리는 거, 엉망으로 부숴버리는 거, 스티플, 뾰족탑이죠. 명사에 이디가 붙은 스티플드는 뾰족한 모양이 있다는 것도 되고, tiny, 스티플드 첫째는 뾰족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거죠. choice name은 보통은 이렇게 명사가 명사를 꾸몄죠. 뛰어난 choice coffee라고 그러죠. choice coffee, 그래서 옛날에 choice coffee라는 제품도 있었죠. 믹살로는 통려란 공격적인 그런 뜻이죠. 아유 공격적인 말 줘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거죠. taking,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몸이 인 다음에 숨어 있으면 몸에 담는 거 섭취의 뜻이 되고, 눈이 숨어 있으면 눈에 담는 건 한눈에 담다가 되는 거죠. their body is, 몸이 숨어 있죠. take의 목적과 nutrition and all이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영양분 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영양분 안, 영양밖에 안, 영양분 안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섭취합니다로 하는 거고, she's a good head, she's trying to take, 기이한 환경 속, 환경밥이 아니죠. 환경을 눈 안에 넣었다, 한눈에 담아보고자 했었다. 이렇게 하면, taking의 여러 가지 뜻에서, 지금은 섭취하다 하고, taking, 한눈에 담다. 이 taking이 한눈에 담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저는 그랬어요. 아, taking 왜 썼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taking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당연히 그냥 이해하는 거죠. 생략 이런 거 잘하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눈에 담다라는 의미로 생략된 걸 바로 이해해주는 것이, 이 표현을, 추가라고 taking, 눈에 담다, 눈에 담다, 왜, 뭐, 뭔 소용이 있어요. 인이 부사로 쓰인 거고, 인 다음에, 전치사로 쓰인 다음에, 인의 목적어가 나아야 되는, 안 나오면 전치사가 되는 거죠. come on in,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in this room 같은 게 빠진 거 아니겠어요? come on in,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셔, come on in, take in, take in, 아,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